그리고 사운드가 빼는 사운드가 들렸기 때문에 한 명 정도 남고는 B로 미리 백업을 훑는 거고요 네 오우 루프 루프! 루프 상태! 이미 중반의 위치가 너무 좋아서 줌바를 위한 연기! 그렇죠 앞쪽으로! 줌바를 위한 연기 이걸 위해서요 줌바! 하나! 하나 가지고 아쉽죠? 시간 끌어야 돼요 이거는 옆에 짱! 따로 수업을 잘못 자 시간이 없었습니다 줌바가 4명을 끊어냈고요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위험하다 A사이트 돌려들겠는데요 근데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오퍼를 어 잠깐만! 이러면 오퍼를 살려야 써야 되는 라운드를 해보게 되는 어 네! 이러면 오퍼를 그대로 오우 방단! 이게 바로 신세지대트 방단! 잡았어요 방단! 아 기대주에요 자 치방 낚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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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! 슈플스킬 야 이번에도 3발! 아 4발 낚시! 5발 낚시! 에이스 낚시! 수격파살이나 이런 것들로 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네 오 구덩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수격파살? 그리고 수격파살? 그리고 나간 것도 상당히 좋았죠 네 근데 이게 스파이크 드랍이라 구덩이를 쓸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베이스에요 오늘 또 타임 이 저도 그대로 쫓아 다